어 소름 돋았어 어떻게 알았지?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만에 다시 고스트로 인사드리게 될 쌤 역할의 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답 제일 못한 게 퀴즈인데 생각보다 쉽다 아 이건 알지 각시탈 정답 각시탈 어 이거 내 작품인가? 신부님이 무인도에 가서 딸을 낳았어 그래서 외국에서 파도에 휩쓸렸어 맘마미야 오케이 학교에 갔는데 춤을 남녀가 추고 차에서 살아 정답 그리스 오 나 천재 음악 어 이거 내꺼다 정답 내일도 칸타 오 나 생각보다 쉽다 카메라를 꽃을 찍었어 나무, 단풍잎, 눈이 왔고 크리스마스가 됐어 아저씨 두 명, 여자, 남자, 여자 두 명 있어 누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뮤지컬이 있나? 아 정답 렌트 오 예 마이크를 R로 깼어 락커가 기타를 어? 귀신? 어? 락커 마이크로 R 어? 정답 알타 보이지? 이게 어떻게 알타 보이지? 알까기? 가족이 있어요 밤이 되는데 달이 떴어요 집이 있어요 어? 정답? 굿닥터? 내가 나온 거예요? 어? 정답? 앨리스? 내가 뭐했니? 제빵황 오작교? 굿닥터? 각시탈? 용팔이? 응? 정답? 용팔이 정답! 오작교 형제들 오, 그래? 오케이 엄지척 의사 어? 정답! 굿닥터 눈을 떠서 스핑크스를 봤어 피라미드에 가서 사랑했어 울었어 응? 정답? 고스트 패스 패스 시계, 토끼 경찰 어? 앨리스 정답 아, 이거 딱 보니까 알 것 같아 이 의자 보니까 정답! 스프링 웨이크니? 오 파트에서 총을 귀신한테 총을 쐈어 사랑해 이거? 정답? 고스트? 오, 나 많이 맞힌 것 같은데? 훔치 선호 두근두근 캡 으악 두끈두근 오레스 오, 뭐야? 오오오! 어떻게 알았지? 오레스 서른 돋았어 어, 소름 돋았어 봤어? 오? 어떻게 알았지? 누가 힌트를 줬지? 이거 하루면 다 먹어요 뭐야? 우엉이 형 우리 우엉이 형 미안 우엉이 형 맛있겠다 이거 기가 막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우엉이 형 우엉이 형 우엉이 형 우엉이 형 지금 드는 생각 우엉이 형 딱 든 게 있어 하난데? 밥 이게 몇 글자가 있으면 좋은 거구나 그쵸? 크로아상 빵 햄버거 초밥 많이 먹고 싶어요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 초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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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놀랄 거예요 너무 신나서 와우 또 해봐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 했어요 감정 변화를 해봤어요 처음에 놀랐다가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놀랐다가 욕을 막 하고 머리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눈물이 너무 나 그러다가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재밌네요 여러분 네 아무튼 고스트 공연 7년 전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말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이 이 시국에도 정말 안전하게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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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해?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야 마무리하는데 왜 마무리하는데 왜 마지막 인사 그러면 오케이 한 번만 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급격한 마무리였어 나 이십 잘 먹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